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10판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중요한 작업 중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동화작용의 대표선수 광합성을 학습을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반대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와작용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오늘 수업 진행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분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광합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식물체 내부에서 장소는 연로체가 될 거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에너지 기원은 태양에너지, 빛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를 영양성분을 어떻게 얻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면 우리 동물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사실 독립영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섭식작용,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는 그런 자격은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생물들을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위 얘기하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이 이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독립영양생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자 물은 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구분을 할 때 이걸 먹었을 때는 에너지를 내는 거랑 관계가 없어. 우리가 왜 며칠씩, 2, 3일씩 굶었다, 기운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아 나 배고프고 기운 없으니까 물 먹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을 먹어도 그냥 배는 부른데 힘은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양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기양분이라고 하면 먹었을 때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물질을 무기양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합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없었던 양분들을 이용을 해서 먹었을 때 우리가 뭔가 힘이 난다, 기운난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쪽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한 유기양분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은 광합성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스스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영화생물들은 사실은 다른 생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을 우리는 독립영화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광합성하는 생물들은 광, 독립영화생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물들이 빛을 다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요. 다른 종류의 물질 합성을 한다고 하면 굳이 빛이 없더라도 가능한 독립영화생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생물들을 보시게 되면 조류라고 하는 게 새조류 아니고요. 물속에 있는 그런 수중에 존재하는 식물의 역할을 하는 것들 보통 플랑크톤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조류라고 하는데 이 조류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단세포 진액생물을 보통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원생생물 또는 일부 원액생물이라고 하면 광합성 세균이라고 소위 우리가 묶어주는 세균들 종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우리 동물이 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가 먹고 살 것을 스스로 못 만드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생물들을 섭취해서 영양을 얻는 생물들을 우리는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만 분해자에 해당하는 균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생물의 잔해를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은 반드시 독립영양생물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생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여러 가지 영양생물들을 종류별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A, B, C, D 순서 거꾸로 그러니까 E부터 보시게 되면 자색황세균이라고 하면 이 황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양생물에 해당하는 원액생물, 세균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색황세균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획득한다고 할 때 광합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광 독립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유기물질을 획득하는 생물들을 자색황세균이라고 하고요. 남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종들 중에서 우리 이제 나중에 진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 진화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물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남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지구상에 등장했던 생물들 중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로는 최초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남세균까지는 자색황세균과 남세균까지는 이제 재균 종류에 해당하는 원액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액생물 위쪽에 나오는 단세포 원생생물이라고 나오면 여기부터는 이제 진액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세포의 막구조를 갖추고 있는 진액생물 종류 중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생물은 그중에 단세포, 하나의 세포 상태로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다세포 조류 같은 경우에는 진액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 종류, 광합성 할 수 있는 종류를 의미하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염록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의 색깔을 띄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영양성분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실 거고 우리는 오늘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광합성 과정은 일단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에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광합성에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광합성은 보통 잎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통 알고 계실 텐데 자 보통 우리가 보는 잎의 밀도상으로 봤을 때요. 이 잎 단면적 제곱미리미터당 50만 개 정도의 영록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이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잎을 단면을 잘라서 단면 구조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윗부분에 투명해 보이는 부분이 표피 조직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조직 얘기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식물의 잎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죽어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흰색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흰색 부분은 위쪽은 윗면을 향하는 상표피 조직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하표피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표피와 하표피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들을 전체 합쳐서 우리는 여빡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엽엽자에 고기육자 쓰는데요. 잎의 고깃살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빡조직 같은 경우에 빛을 주로 받는 건 잎의 위쪽이니까요. 빛을 많이 받는 만큼 광합성을 잘할 수 있을 거고 광합성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식물체 구조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을 하건데 맨 처음에는 어쩌면 식물 조직이 형성이 될 때 이 안쪽 공간이 빽빽하게 전부 다 들어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식물체에 필요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라거나 내지는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물체에게 필요한 기체를 얻어주는 부분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해서 이 뒷면 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구멍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공을 구성하는 주변 세포로 우리는 공변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고 할 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라거나 내지는 광합성에서 획득되는 산소 같은 경우는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뒷면 쪽으로는 기체의 출입이 원활해야 한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 안쪽 부분이 빽빽한 세포로 들어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광합성을 진행을 하다 보니 주로 잎을 받는 건 위쪽 부분이 받게 돼 있고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있어봤자 햇빛을 주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기체들이 출입하는 데에 괜히 방해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점점 기능에 적합하도록 발달되다 보니 여빙 조직 중에서 위쪽을 향하는 부분의 제포들은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책상 조직은 한자 뜻을 보시게 되면 책 묶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체들의 출입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엉성하게 제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에서 얘기할 때 스펀지와 같은 조직을 얘기할 때 한자로 얘기할 때 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빙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빽빽한 정도에 따라서 책상 조직과 여빙 조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을 띄고 있다는 얘기는 두 세포 종류 다 엽록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빙 조직에 있는 세포에서 광합성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엽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빙 세포 하나당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30 내지 4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여빙 세포 하나를 똑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기공을 구성하고 있는 공변 세포에도 엽록체는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표피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인데 그 사이에 공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에 대한 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변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여빙 세포 한 개를 똑댔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안쪽에 알갱이 알갱이 엽록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다시 그 엽록체를 떼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평균적으로 이제 여빙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20마이크로미터인 거니까 조금 크죠. 세포 사이즈가. 그 중에 엽록체를 떼어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엽록체의 구조를 보셨을 때 일단은 우리 세포 구조, 세포 소기관 구조할 때 배우셨던 것처럼 제일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그 안쪽에 내막이 있는 이중막 구조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런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독특한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원반 모양의 덩어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 틸라코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라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쪽 부분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그라늄 부분과 그라늄의 바깥쪽 부분에 해당하는 스트로마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에 빛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빛을 쓰는 건 아니고요. 빛이 필요한 과정이 있고 빛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라늄 내지는 그라늄의 복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그라늄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과정에서 빛을 필요로 하는 명반응이 진행이 되는 장소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명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빛을 이용하려면 빛을 흡수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엽록체 안쪽 구조 중에서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라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스트로마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과정에서 빛이 굳이 필요 없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명반응의 반대 개념으로 얘기할 때 원래 안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명칭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명반응은 빛이 필요한 거고 안반응은 빛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칭을 조금 최근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안반응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사이클, 켈빈 회로라고 해서 사실 이 스트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빛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개념을 잡아준다는 개념에서 최근에 명칭이 조금 바뀌고 있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엽록체 안쪽 구조를 보시게 되면 광합성에 적합할 수 있도록 빛을 이용하는 부분과 빛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감사합니다.